덴마크 출신인 아네트 소렌스는 과거 부푼 꿈을 안고 미국 땅을 밟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녀는 당시 자신이 한 행동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 주장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이 발달하고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늘면서 자녀가 있는 부모들의 올바른 양육법에 대한 혼란과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에서는 덴마크 육아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미국의 시사잡지 US News & World Report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아이를 키우기 가장 좋은 국가로 덴마크가 1위에 선정됐으며 덴마크의 부모 육아 제도는 유럽 국가 가운데 최고로 꼽혔습니다. CNN 방송은 미국의 양육 환경은 세계에서 18위에 그친다고 전하며 교육 시스템이 가장 잘 발달한 곳은 미국이지만 육아의 중요한 요소를 종합하면 미국의 양육 환경은 좋은 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실제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된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인 아내를 따라 한국으로 건너온 덴마크 남편과 미국 남편의 육아 방식이 비교되기도 했는데요. 아이의 행복에 집중하는 덴마크와 아이의 잠재력에 집중하는 미국은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높은 행복지수를 자랑하는 덴마크답게 그의 부모들은 아이들 또한 최대한 편안하고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시켜주려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경쟁이 심하고 부모를 돕는 사회적 시스템이 취약한 미국에서는 아이들의 행동을 매우 계획적으로 통제하고 심지어 아이들의 교우관계와 다툼까지 부모가 해결해 많은 문제점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나라마다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 양육법은 사실 어느 것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육아는 문화이고 양육법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이죠. 한편 비교적 좋은 환경이라 말할 수 있는 덴마크에서 나고 자라 배우를 꿈꿨던 아네트 소렌스는 자신이 살고 있던 코펜하겐에서 극작가인 남편과 14개월 된 딸과 함께 미국으로 넘어와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 했었는데요. 그러나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보통 사람은 상상하지도 못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당시 어느 때와 다름없이 가족들과 일상을 보내며 이스트 비위지의 델러스 바비큐에서 남편과 술을 마시려 했던 그녀는 유모차에서 자고 있는 딸 리브를 식당 밖에 남겨두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던 미국 시민은 곧바로 그녀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미국은 보통 12세 미만의 아동이 보호자 없이 혼자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하여 집, 차, 공공장소에 혼자 있을 시 부모는 아동 방임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녀는 공공장소에 아동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해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지면서 그녀는 뉴욕 시민들에게 큰 질타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부모가 아이를 혼자 보도해둘 수 있냐며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했죠. 그러나 그녀는 되려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 난색을 표했는데요. 소렌스는 리브가 잠든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식당 밖에 유모차를 고정하였으며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아이의 상태를 체크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녀의 말이 통할 리 없었고 결국 그녀는 미국을 떠나는 조건으로 기소가 취하되며 사건은 일단 낙대였습니다. 배우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미국까지 건너온 그녀는 하루아침에 범죄자라는 낙인과 함께 자신의 꿈마저 포기해야만 했으니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은 미국뿐만 아니라 덴마크 사람들에게까지 충격을 주며 이후로도 많은 썰전들이 오고 갔습니다. 미국 언론은 그녀를 태만하고 이기적인 어머니라 비판하였고 덴마크는 우리나라엔 카페나 음식점 앞에 유모차가 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며 더블의 유모차의 첨단 모니터와 추적장치를 장착하는 부모까지 존재한다며 소렌슨의 행동엔 문제가 없다 변호하였습니다. 분명 아이를 혼자 두는 것은 그리 안전해 보이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양육환경과 문화로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아동보호법이 매우 엄한 미국도 양육환경의 안전성 평가에서는 32위로 덴마크보다 한참 떨어지는 낮은 순위에 위치한 것을 보면 덴마크의 육아법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 보입니다. 한편 사건이 한참이 지난 20년 후에도 자신의 억울함을 참을 수 없던 그녀는 미국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책에 옮겨 담으려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아네트 소렌슨은 미국 부모들은 큰 두려움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며 자신은 모든 일을 겪었음에도 육아법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발언은 다시 한번 미국과 덴마크의 싸움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누리꾼들의 댓글을 살펴보면 나는 덴마크 여자랑 아이를 낳고 덴마크에서 아이를 키운 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여기서 키워드는 신뢰야. 신뢰는 육아에서 노인 돌봄에 이르는 기본 행동이야. 덴마크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사는 것은 축복이야. 라며 미국보단 덴마크의 육아법이 옳고 더욱 행복한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등장한 누리꾼은 아네트 소렌슨의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이 실제 겪었던 경험담을 이해하기에 언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는데요. 한국 같은 안전한 나라에서 살 때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없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그녀는 한국에 잠시 머물었을 당시 유모차를 끌고 바깥을 외출할 때 아예 안전상의 문제를 신경 쓴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급해 앞에 유모차를 세워두고 볼일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이때도 되려 주위 사람들이 아이가 깨지 않도록 조심해 주었고 살펴주었다고 말하였죠. 이처럼 그녀는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심지어 위험한 일이 생겼을 경우 자신보다는 아이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다 전하였는데요. 해당 댓글을 보낸 블로거는 그녀의 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몇 년 전 한국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2018년도 서울 동대문구의 한 교차로에서는 도로로 미끄러지던 유모차를 택배기사가 정차로 막아 구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정차하지 않았다면 가속도가 붙은 유모차는 그대로 맞은 편차에 부딪혀 아찔한 광경이 연출될 뻔했는데요. 그는 빠른 판단력과 용기 있는 행동으로 포돌이 안심택배 1호로 선정돼 우리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미국은 아동보호법을 개정하는 것보단 영화 범죄율을 낮추는 방법을 도색하며 낮은 시민의식부터 높이는 게 우선이라 말하였습니다. 팩트 폭격을 맞은 미국인들은 한국보다 더 우월한 나라인데 이런 비교를 받는 것이 못마땅했던지 누리꾼의 이야기가 사실이 맞냐며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이를 본 덴마크 유튜버는 자신이 이 싸움을 종결시키겠다며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이 유모차가 길거리 한복판에 있어도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오는지 시험해보자는 건데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유튜버의 제안은 모두가 말리했지만 자극적인 실험으로 조회수를 올리려는 그를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카메라를 설치한 뒤 신호등과 횡단보도조차 없는 도로 한복판에 유모차를 달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람 모양을 한 인형이 든 유모차는 그대로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실제 그 광경을 지켜보난 운전자는 유모차의 인형을 아이로 착각하고 급히 차 밖으로 뛰쳐나와 유모차를 멈추려 도로로 달려들었는데요. 달려가는 와중에도 차들은 그를 빠른 속도로 지나치고 있었지만 한치의 망설임이 없던 그는 재빠르게 유모차를 잡아 멈췄습니다. 하마터면 유모차를 구하려던 운전자가 차에 치어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유모차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 후 안을 들여다보며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사람이 아닌 인형이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 보였지만 그마저도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에 되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을 확인한 유튜버는 입을 틀어막으며 그때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자각했습니다. 다른 안전장치 없이 도로 한복판에 유모차를 달리게 했으며 그가 유모차를 잡지 않았다고 한들 또 다른 누군가가 이를 보고 나서려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실험 영상을 본 해외 누리꾼들도 유튜버의 상식밖의 행동에 비난을 했고 한국인의 투철한 시민의식에 존경을 표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뒤이어 한 한국인은 실제 댓글창에 등판하여 모든 언쟁을 종료시키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가 서툴 수 있음을 이해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댓글을 남기게 된 건 여러분이 싸우는데 한국인들을 끼워놨지 않길 바라서입니다. 한국인들은 어리고 힘없는 사람을 구하는 걸 당연히 여깁니다. 그래서 굳이 그걸로 칭찬받고 싶어하지 않아요. 이런 소모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빼줬으면 합니다. 해당 댓글을 본 덴마크 유튜버도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얼마 뒤 바로 영상을 삭제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한들 정당한 법안만 있는 것이 아니며 좋은 양육 환경에서 자랐다고 한들 도덕적인 행동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한편 사람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자유가 있으며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에 20년 전 소렌슨의 판결은 과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반대로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양육이란 아이에게 많은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이에게 관여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은 아이들이 타인에게 관심을 갖도록 부모가 일깨워주고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해결할 힘을 키워주며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두었는데요. 앞으로도 다른 나라와는 차별화된 교육으로 뛰어난 시민의식을 가진 한국은 남다른 선행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 기대되어지는 바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